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장재원 의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해원들과 대깨준들이 이준석 구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아예 이참에 확실히 이준석이를 제거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장재원 의원은 이준석이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인 22일 이준석을 비호하는 발언을 내놨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포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준석과 앙숙관계인 안철수 의원도 합류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확인이 됩니다. 뭐 앞서 친이준석으로 분류가 되었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역시 친윤석열로 돌아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인 배현진 최고위원도 연일 이준석을 저격하는 것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역시 장재원 의원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27일 친윤계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모임의 강연자로 나선다고 합니다. 단순히 김종인이가 강연을 한다 뭐 이 정도면 관심이 가지 않는데 김종인을 초빙한 사람이 장재원 의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장재원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앙숙 중에 앙숙으로 유명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재원 의원에 대해 자신과 껄끄러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재원 의원과 안 좋은 감정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간 양측에서 오간 발언을 두고 보면 믿기지 않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양측은 아예 그간 대놓고 날선 비방전을 이어 왔는데 과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장재원 의원과 비대위를 이끌던 김종인은 사사건건 극단적인 표현으로 서로를 공격해온 바 있습니다. 김종인이 장재원 의원을 겨냥해 홍준표 꼬붕이라고 비난하자 장재원 의원은 김종인을 겨냥해 노태우 꼬붕이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감정이 얼마나 좋지 않냐면 장재원 의원은 김종인에게 노욕에 찬 정치기술자 희대의 거강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잘한 것은 언급하지도 못할 정도로 사사건건 충돌해왔던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 제거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이준석이를 고립시키려는 목적으로 장재원 의원이 행동에 나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 미래혁신포럼을 주도하는 그룹이 친융계 의원들로 알려졌는데 최근 민들레 출범을 두고 이준석이가 대놓고 견제한 바 있고 이 핵관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혁신위에 대한 대응 성격에서 김종인이를 맞불 카드로 등판시킨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 여의도 정치판에서 개코로 유명한 그러니까 될법한 사람에게 착 달라붙는 김종인의 행보를 보면 김종인도 내심 이준석이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뭐 실제 김종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꺼냈던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킹메이커 소리를 듣는 김종인이 보기에 차기 대권주자를 한동훈으로 점찍었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사이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가까운 처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재원 의원과 친윤계 입장에서는 이준석 제거를 위해서는 윤리위 징계 양정을 앞두고 최대한 이준석을 고립시키고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할 텐데 그런 방향에서 움직이려면 김종인과 이준석을 갈라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종인은 자기 몸값과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타겟인 이준석을 편드는 발언을 했을 수 있는데 친윤계와 접점이 늘고 가까이 움직일수록 이준석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비판 발언이 나올 겁니다. 실제 이미 이준석과 김종인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종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준석을 겨냥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과 거의 불구대천의 원수나 다를 바가 없는 안철수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해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도 장재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차기 당권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그리고 친윤계와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친윤계는 차기 당권주자로 안철수를 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핵관 커밍아웃을 하고 이준석을 끌어안은 김기영과 맞서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준석 제거 이후 차기 방대표는 안철수로 가고 이런저런 밑그림을 지금 장재원 의원이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행보와 추이를 지켜보며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장재원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도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친이준석으로 분류되었던 홍준표 당선인이 친윤 행보를 보이는 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울러 친홍계 인사인 배현진 최고위원회 최근 행보 또 다른 친홍계 인사인 여명 전서울시 의원을 대통령실이 발탁해서 중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준석과 이른바 유승민계는 이참에 아주 싸그리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있었던 윤리위 회의에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윤리위와 이준석이 한통속 아니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는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던 김철근이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결국 그 칼끝은 이준석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준석에 대한 소명 절차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어제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준석이 소명을 위해 출석하려 했는데 윤리위가 막았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왕희 윤리위 위원장이 정면으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준석과 윤리위가 한통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윤리위가 다음 달 7일 이준석의 소명 절차를 진행한 후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준석 퇴치를 위해서 앞장서 온 신봉기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준석의 소명 절차 이후 한두 차례 윤리위 회의가 더 개최되고 정리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